한국 힙합의 미래 반갑습니다. 오늘 뒤에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국 힙합의 미래가 되게 밝고 멋있어요. 아 그 오케스트를 왔으니까 노래 한 곡 더 하고 갈게요. 근데 다음 노래도 신나운 노래 아니에요. 뭐 그냥 제자리에 서서 할 거고 여러분은 듣고 느껴주면 돼요. 그레이 라는 노래 갈게요. 그레이 들이 진짜 릴렛아 GORILLA MUSIC BABY GORILLA MUSIC BABY GORILLA MUSIC BABY GORILLA MUSIC BABY 아무것도 없어 자신의 그만 Clap for it Yeah I feel you daddy 그때 저 나기를 통해 울면서 했던 이야기 I feel you daddy I hear you daddy 생각해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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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you daddy 그때 저 나기는 통해 울면서 했던 이야기 I feel you daddy I hear you daddy 생각해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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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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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